오늘은 달콤아 라떼를 만들어볼까요? 물이랑 컵, 숟가락, 커피, 설탕 그리고 라떼! 먹어지도 휘가 먼저 넣고 이제 먹으면 안돼 하나 더 넣을게요 세 스푼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네 조금만 더 됐어 뿔도 30분 이제 4,000번에 저어줄거에요 이거 완성할 수 있을까? 좋은 냄새나? 이렇게 저어야돼 고기 왔어? 궁금하지 뭐하는지 뭐하고있어? 저자랑 뭐하고있어? 저자랑 어구기 저어볼래? 저어볼래 우리 어구기? 저어주세요 저어주세요 팔 아파요 뭐야 젓는 대신 씹어준다고? 일심히 저어볼게 집중 아깝다 여보 내가 이거 해주면 추려준다 추려준다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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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ㅎㅎㅎㅎ ㅎㅎㅎㅎ 처음에 언제나지? 엄마는 아니야 내가 먹는 거야 점점 거품이 생기는 것 같아 그치? 오케아이서 산 거품기인데 이걸로 저어볼게요 아이 아 신 잘 된다 벌써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내쉬는 아까보다 좀 더 달고나스럽죠? 우유를 넣고 그리고 만든 탈고나를 여기다 얹어주면 돼요 뭔가 비주얼이 내가 기대된 걸 보면 이렇게 좀 더 좋았을 것이나봐 편한 것 같아 달고나 커피 완성 맛있어? 오브기도 맛있어? 귀여워 나도 한 번 먹어볼까 음 좋군 맛있니 얘들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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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